너무 좋아서 가는 거야. 너무 좋아서 가는 거야. 밤에 이렇게 간다고? 솔직히 좀 공포스러워요. 솔직히 지금 좀 후회해. 지금 귀신의 집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, 형. 저 달 봐, 달. 이게 딱 전설의 고향. 딱 그. 저 달. 달빛 아래 아마존. 밤 아마존을. 무슨 소리를 지르세요? 지금 악어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야. 아르만도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. 저기 있다, 악어. 잡았다. 악어 찾았대요. 저기 있어. 악어 찾았대요. 온까 온까 온까. 악어 찾았다. 잡았다. 잡았어. 우와. 맨손으로 악어 사냥이라니. 녀석 정말 대단하네 그려. 이거 다 깐부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. 잡았다, 잡았다. 멀리서도 보인다. 도망갔어. 잡았다, 잡았다. 멀리서도 보인다. 도망갔어. 잡았다, 잡았다. 멀리서도 보인다. 도망갔어. 그 깐부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쉽게 잡혔어. 그러니까요. 신기하네. 모두가 숨죽인 채 다시 사냥감을 찾아보는데요. 분명 이 주변에 악어가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소리 들리냐 지금. 여기 뭐 있어 지금 이 안에. 어디 어디. 여기 숲 안에. 막 소리 들리잖아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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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무언가가 있습니다. 어디 왔어요. 여기 왔어요. 여기 왔어요. 골가미를 조심실에 들이대는 아르만도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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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과연 잡혔을까요? 잡았어.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